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. 가겠습니다. 직차 신호 들어왔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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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어? 뭐야? 우와! 미쳤나 봐, 얘. 어? 어? 아니, 여기서요. 이분이 딱 가시다가 어? 조로움 중에 트럭이 좀 빠르다 싶었는데! 크...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랬을까요? 트럭이 조로움전했답니다. 크... 아... 완전히 날벼락이죠. 예... 아이고... 트럭이... 그냥... 피곤할 때는 좀 쉬셔야 됩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곤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좀 쉬십시오.